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총상 7월이 조금 있으면 오고 7월이 조금 있으면 오네요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더위 잘 챙기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여름은 진짜 너무 덥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가마솥더위 정말 엄청난 더위가 몰려온다고 하니까 항상 몸 관광하시고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이랑 구독자분들뿐이 정말 평생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7월도 정말 10월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7월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